이보다 큰 선물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버님 몇 명 오셨어요? 공연히 감동적이고 아름다우셨다면 이 세 사람에게 더욱더 힘찬 박수와 한 번 성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추억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뜻깊고 아름다운 제21의 김천국제 가족연극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눈받기를 즐겁게 해준 베트남 소퍼스탄에게 다시 한 번 더 신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고랍니다 베스트 우리 베트남 소퍼스탄 정말 여러분 우리의 가게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나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내일 생일입니까? 오늘 생일이었어야 했는데. 내일 또 오세요. 그럼 내일 드릴게요. 오늘 생일이신 분 계세요? 오늘 생일이세요? 아 진짜로? 잠시 좀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뒤쪽에 들어주세요. 한지 색깔 겨박으로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지금 흔들고 있는 아빠 주목해주시고요. 다같이 지금부터 진짜 진심을 담아서 저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뻔쭘한 생일 축하 선물을 드릴 거예요. 생일 축하 선물을 부를 겁니다. 아빠세요? 아빠죠? 일어나세요. 저분을 바라보시고요. 다같이 생일 축하 선물의 사랑하는 아빠예라고 하시면 됩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